시민과 행정이 협동해서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바로 협치입니다 협치는 협력할 협자, 다스릴 치자를 써서 힘을 합쳐서 잘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대체로 특정 사업이나 조직을 둘 이상의 주체가 공동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그리고 동대문구의 협치는 시민과 행정의 민간협치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협치와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협치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주민과 함께 나누고 또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공론을 통해 해결 방안을 만들고 함께 실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적 취지라 할지라도 당사자인 시민과 함께 하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이제 협치는 공공에 일하는 방식이자 중요한 행정운영의 핵심, 가치라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다 혁신적인 거버넌스를 우리는 협치라고 부르는데요 거버넌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기존의 전통적 관료제 방식이 아닌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는 공공행정을 통칭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협치는 시민들에게 사멸을 넘어 권한을 부여하는 혁신적인 거버넌스를 택하고 있고 자치구에서도 그런 기조를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협치는 기존의 거버넌스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시민들을 초대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를 논의하고 더 많은 시민과 공론을 통해 방법을 찾고 함께 실행하고 평가해서 민간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켜켜이 쌓아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쌓아 나갈 때 저는 그것들의 문제 해결에 효용감들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만 서울시민 아마 동대문구도 수십만의 구민들이 사고 계실 텐데 대도시에서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만큼 풀어야 할 사회의 문제도 제각각이지죠 사회는 거대해지고 복잡해지는데 시민들의 욕구와 필요는 계속 세분화되기 마련입니다 더 이상 행정 혼자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현장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실행을 위한 과정에 그 주체인 시민이 참여하는 협치를 통해 행정에서는 기존 공공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참여를 통해 직접 문제를 해결하여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상의 민주주의 시민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필요,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시대는 시민이 행정을 대상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일방적으로 요구하던 시대는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생산자라고 하는 개념에서 출발해서요 행정과 함께 노력해야 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2년 동안 많은 혁신 정책들이 펼쳐왔고요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제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시민은 과거에 자판기 정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탓할 게 아니라 현장의 필요, 주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직접 참여할 때 공공서비스가 비로소 작동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행정 역시 협치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방향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행정들로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문연답이라고 하죠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이미 세상은 변했습니다 공무원 선생님들도 초창기에 행정의 공무원을 시작할 때의 시기와 지금이 많이 변화가 됐다는 걸 느끼실 텐데요 과거 민원인으로서 시민이 아니라 이제는 정책의 공동 생산자, 정책 파트너로서의 시민의 등장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시민들의 필요와 욕구는 더 세분화된다 그래서 행정에만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자라는 것들 그래서 행정이 협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누구의 요구가 아니라 저는 시대적 흐름이고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것들이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치라고 하는 것들 같으면 서로 잘하면 되는 것이죠 협치라고 하는 것들은 다른 정의와 원리를 가진 주체들이 협동하는 거고 협력하는 것이라고 볼 때 그것은 다름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조직의 성격과 운영 원리도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것을 하려면 통역사, 통역이 필요한데 이렇게 오늘 강의를 듣는 분들이라든지 또 행정에서 협치 업무, 주민들과 함께하는 업무를 하는 분들이 그런 통역사의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과 행정은 여러 가지 이런 과정에서 기꺼이 받아들여야 할 비용이라든지 소모적 비용이라든지 절차와 서식 같은 것들을 감수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감수하면서 행정은 기존의 민원인으로서의 시민들과의 만남에 익숙했다고 하면 이제는 민간에 대한 아까 얘기 드렸죠 자유 많은 대표성에 대한 존중 그리고 실험과 도전을 허용하는 진지적인 협업의 행정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일하듯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갖춰야 될 절차라든지 서식이 소모적인 비용이 아니다라는 것들에 대한 인식을 함께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상의 협치, 과정의 협치, 우리안의 협치를 늘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는 두 가지 대표성이 있습니다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등 시민의 투표나 선출된 대표성과 공무원처럼 절차에 따라 공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는 대표성이 있는데요 저는 현 시점에서 자유 많은 대표성이 주목해야 될 대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문제를 본인들이 스스로 나눠서 해결하겠다는 시민들의 등장 그리고 이런 자유 많은 대표성을 인정해주는 행정의 문화 이런 기반 위에 민과 간이 신뢰를 쌓고 그 과정 속에서 작은 성취를 느끼는 것이 좋은 협치다 그리고 그런 작은 성취들이 많이 쌓여질 때 큰 성취와 행정의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왜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가 협치의 미래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협치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절차를 필요하게 하고 더 많은 이해관계제에 참여를 동반하기 때문에 효율성의 관점에서 보면 번거롭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일상적으로 협치의 과정을 최소화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민들도 협치를 하기보다는 그냥 자율적으로 내가 하겠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기존 행정의 시스템을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규칙과 원칙에 의해 진행되는 행정의 절차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협치의 과정에서 서로 왜 협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외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개방성, 대표성, 투명성 전문성, 역동성, 효율성, 자율성, 공공성, 민주성, 실효성, 확산성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다 이제 협치로 해야 되느냐 협치가 꼭 필요할 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일을 협치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행정의 힘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 한계 부서를 넘는 융합적 문제 또 이해관계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효과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 협치를 통해 보다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을 저는 협치로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민과 간의 신뢰가 쌓이고 자연스럽게 협력 문화와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들이 축적되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사례들을 보면 협치를 통해 실행한 사업은 시민과 행정의 만족도가 높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지속성을 담보하는 결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 저는 협치는 우리 삶 속의 다양한 문제들을 민과 간이 함께 노력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나나의 작은 행동과 참여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부터 출발하면 거기서부터 저는 동대문구의 변화가 협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